안녕하십니까? 충격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오입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다 마음속에 침실에서 해보고픈 판타지가 있습니다. 좀 더 음탕하고 저속하고 질퍼난 사랑놀이를 해보고픈 욕구가 가득하지만 개면적어서 배우자에게 해보자고 말하지 못하거나 거절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망설이거나 또는 넌지시 해본 제안이 몇 번 거절당했기에 이젠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심리적 장벽을 넘어 우리 중장년 부부들이 마음에 품고 있던 판타지를 마음껏 즐기기 위한 팀워크를 복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처럼 부부관계가 밍밍하다 못해 지루하고 하나도 재미가 없다면 우리들은 결혼생활에 아무런 의미도 느낄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언제고 뿌리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연과 필연을 가장한 어떤 계기가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 어쩌면 도화선에 이미 불이 붙어 타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게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들은 이미 느끼고 있거든요. 바로 따분하고 지루하고 밍밍하고 무덤덤하고 무미건조한 그 집안 분위기가 바로 실상의 단면을 드러내는 거라 하겠습니다. 연애 시절에도 주도적으로 진도를 빼나간 사람이 대개 남편이었듯 지금도 아내의 욕구를 충분히 풀어주고 해방감을 맛볼 수 있게 해줄 사람도 역시 남편뿐입니다. 그래서 억눌린 감성으로부터 아내를 해방시키기 위해 남편들이 짜잔 하고 나서야 되는 거죠. 아내가 적극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며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남편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면 남편부터가 개방적인 분위기로 아내와의 팀워크를 보고내야 합니다. 변호사인 제 친구의 판타지는 미국의 클리턴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인턴이었던 모나카 루인스키와 즐겼던 것처럼 사무실에서 여직원과 하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판타지죠. 그래서 아내와 합체를 하는 날이면 아내는 직장녀처럼 정장으로 차려입고 화정도 합니다. 이 친구는 그런 아내를 탐색하고 타이트하게 차려입은 정장을 하나하나 벗기면서 판타지를 즐기며 욕구와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거죠. 아예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판타지라는 것이 제 친구의 경우처럼 그렇게 코스프레일 수도 있고 전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듯 그 판타지의 종류도 그만큼 다양하겠죠. 각자가 품고 있는 판타지를 즐기게 되면 부부 사이가 더 스릴 넘치게 되고 활력이 샘솟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내와 질펀하고 음탕하게 즐길 수 있는 기초작업인 팀워크를 복원하는 데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아니 또 이 얘기야? 뭐 화끈하게 쉽게 하는 방법 없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내와의 사이가 삐그덕거린다면 질펀하고 음탕하며 저속하기까지 한 그 즐거움을 맛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팀워크가 꼭 필요한 이유죠. 이게 귀찮아서 밖에 나가서 프로들과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밖에 나가서 프로들과 돈 주고 관계를 갖는다고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돈을 좋다선 치더라도 상대방 감정상하게 해서 좋은 서비스 받을 수 없잖아요. 감정상했으니 대충대충 빨리 끝내겠죠. 속으로 욕주거리 엄청 하면서 말이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밖에 나가서 그 돈 주고 하는 것은 불법이네 합법이네를 떠나서 건강을 해치는 자극적이지만 건강을 해치는 마이너스 행동입니다. 절대 몸에 이루을 수가 없어요. 이를 뺏기는 짓입니다. 생명을 단축시키는 일이에요. 부부 사이를 애인처럼 친구처럼 정겨운 사이로 만들지 않고서는 궁극적으로 아내와 질펀하고 저속하며 음탕하기까지 한 합체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감성적으로 억눌려있고 마음이 닫혀있는 아내와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정성을 들여 오랜 시간 여유를 갖고 천천히 진도를 빼야 합니다. 마치 연애할 때 아내의 눈치를 보며 천천히 조심스럽게 사랑하는 마음 듬뿍듬뿍 안겨주면서 살살 진도 빼듯이 그렇게 해야 될 노릇이에요. 오늘은 손잡았고 다음엔 팔짱 끼고 그다음엔 허리에 손 얹으며 걸을 수 있게 하고 우리 이렇게 온 정성을 쏟으며 그 진도 뺐던 적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조심조심 살금살금 그리고 또 우리 남편들이 꼭 명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 남자들은 마음 없이도 여자와도 합체를 할 수 있지만 여자에겐 합체란 둘 사이가 사랑하는 관계임을 반영하고 입증하는 그 결정판입니다. 그치 아노? 음 맞아 그치? 사랑 없이는 불가능한 게 합체예요. 그러니 판타지도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고 보니 20대 때 한 친구가 사귄지 오래 되지 않은 여자친구와 합체할 때의 이야기를 해줬던 것이 기억납니다. 모틀방에 들어섰으니 제 친구는 한시라도 빨리 여자친구 옷을 벗기고 거사를 치르고 싶어 한 달이 났는데 여자친구는 옷 하나 벗길 때마다 옷자락을 붙잡으며 우리 사랑하는 거 맞지? 응? 나 정말로 사랑하는 거야? 이런 질문을 계속 하더랍니다. 아 마음은 급한데 그 반복되는 질문에 답하며 어르고 달래느라 고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땐 그냥 그런가보다 입 벌리며 해 하고 그 얘기를 들었지만 그게 여자의 본성이고 마음이거든요. 대부분의 여자는 본성적으로 사랑의 확신 없이는 절대로 합체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여자친구도 마지막 순간까지 확인하고 또 확인한 걸 겁니다. 이건 결혼을 했어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부부싸움을 한 이후에 남편은 합체를 화해의 도구로 사행하겠다고 생각하지만 아내는 남편의 이런 시도 때문에 더 화가 나죠. 아내에게 합체는 화해의 도구가 아니라 화해의 징표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용서도 빌지 않고 화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밤에 슬금슬금 넘어오는 남편을 이해할 수 없게 되죠. 아내가 남편을 보면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제잘거리며 행복하게 하고픈 마음이 생겨나야 하고 남편과 합체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우러나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생각해보자고요. 여자가 남자에게 사랑에 푹 빠져 행복함에 저지했을 때 그 뭐라 말합니까? 절정이 이르렀을 때 지금 들어보면 유치해서 소름돋을 수도 있겠지만 당신 닮은 애를 낳고 싶어 이런 얘기하잖아요. 이건 남자들이 생각하듯 그냥 나 너랑 하고 싶어 이런 뜬 게 아니라 이제 당신을 내 몸으로 받아들일 만큼 충분히 신뢰하고 사랑한다 이런 기쁜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아무리 결혼한 내 아내라도 신뢰와 사랑이 약하거나 흔들린다면 아내의 마음과 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아내와 대화를 많이 하는 수밖에 없죠. 아내에게는 대화가 합체의 시작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남편들은 밖에서 언제나 자상하고 위트와 유머가 있는 그래서 청년들과도 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열려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노력하잖아요. 그 노력의 10%만 집에서 해도 아내는 두 손 들고 우리 남편이 최고다 할 거예요. 아내와 말이 안 통한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죄다 아내만의 잘못이 아니거든요. 어려서 친했던 친구와도 아주 오랜만에 만나면 할 얘기가 없잖아요. 좀 서먹서먹합니다. 그게 오랜만에 만나면 그런 얘기가 쌓였을 것 같지만 되레 오랜만에 만나면 서먹서먹해요. 그게 이상하거든. 인간관계라는 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모두 그 친구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건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자지 못한 두 사람의 모두 잘못인 거죠. 그런 것처럼 아내와 말이 안 통한다는 것은 둘 다 모두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썩을 놈의 뻣뻣한 가장 힘내 하고 내세웠던 건의주의도 좀 벗어 던지고 아내와 친구처럼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대화에는 역시 솔직함과 유머감각이 필요하죠. 유머감각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세심하게 배려함과 동시에 개방적인 생각이 가질 때 나오게 됩니다. 아내와 음탕하고 질퍼나게 즐기기 위한 기초작업은 팀워크를 복원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아내와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필수조건이죠. 꼭 필요해요. 친밀한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대화의 물꼬를 하나씩 터보시기 바랍니다. 뭐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다는 분들은 연애할 때 재미있었던 추억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세요. 사랑의 감정도 다시 일어나고 이야기거리도 많아 대화하기엔 딱 좋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오손도손 이야기가 오가는 시간을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사랑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